3개국 단역 50대 우리 통기타 음악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들의 어떤 바람이 바로 이런 공연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한 80개 나라를 다녔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살지 않는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국인이든 그 땅에 민들레처럼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시는 그런 끈기 있는 삶을 늘 보게 됐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가 아주 안 좋은 상태고 아마 바라과이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의 아주 힘들었던 IMF 때도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정말 한국인의 끈기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거기에 있는 동포들로 힘을 얻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물론 모든 게 어렵지만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잘 해오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를 잘 뚫고 나가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오늘 보니까 50대 소녀들 40대 소녀들 오늘 보니까 50대 소녀들 40대 소녀들 아 예 이제는 이민 역사들이 많기 때문에 20년 30년 40년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추억을 되새기 위해서 이번에 구정을 맞이해서 맞이해서 이렇게 자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살아났고요. 딴굴 딴굴 아이들이 힘들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주위 사람들 힘들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른말에 풍요한 봄에 봄이 지날까란 사랑 우리 아버님이 영문학자도 중대 지난 겨울 지난 겨울 눈 내리는 눈 내리는 창 잊을 수가 없어요 추흡날 너무 좋아가지고 쫓아다녔던 트윈플리오 통창식씨와 같이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새록새록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30대여서 지금 60대 윤영진씨가 60대여가지고 굉장히 제가 이 콘서트가 어떨까 굉장히 조금 반신반의하면서 왔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사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로 다른 분들하고 이런 좋은 시간을 나눠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제일 큰 학교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이 저녁 두 번 둘째 날 공연을 이 학교에서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기업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기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학교가 지어진 거거든요.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팝송장에서 카네비 홀에서 우리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절대 영향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자들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지구 반대편 파라과의 아순션에서 펼쳐지는 윤영주와 함께하는 사랑 이야기 파라과의 동포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서로 화기애애한 정을 나누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파라과의 아순션에서 YTN 인터내셔널 고영철입니다